아와이 히어비지입니다! 자, 포켓몬 더 소드 2화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그 역으로 또 이제 본격적인 모험을 떠나봐야 되는데 여기 굉장히 수상한 게 보입니다. 뭡니까? 수상한데요, 이거? 어잇? 직접 낚시를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오! 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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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 잉고킹이 나타났다. 자, 갸라도스도 한 번 만들어봐야 되는데 제가 갸라도스도 한 번 더 만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우리 휴대기까지만 잡았는데 훔쳐우! 괴물보기! 아, 두 마리 더 잡아놨거든요? 전광석 칼을 한 번 탁 쳐가지고 뿡! 아, 잉어킹도 한 번 잡긴 잡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지그재굴인가? 얘 지나면 좀 멋있지 않나? 이게 제 겁니다. 지그재굴이! 이게 가라르에서만 잡히는 가라르 폼 지그재굴이라고 하는데 얘는 지나면은 깐지 날 것 같긴 한데? 얘는 좀 키워볼까? 어, 휴지 몇 마리나 잡았어? 한 마리? 야, 형은 지금 가방에 너무 무겁다 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스피드 스타! 를 손에 얻었습니다, 기술 머신. 오케이! 엔진 시티부터 이제 체육관 하나씩 하나씩 박살을 내는 모양이네요. 열차 타고 떠나봅시다. 어이, 엄마! 파트너 정했을 때부터 여행을 떠낼 거라고는 짐작했었어. 엄마! 제가 진짜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캠프 세트? 그 안에서 요리. 아, 맞아! 제가 직접 막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런가 보던데? 다녀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휴지님, 챔피언이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원래 목적지가 아니라 그, 잠깐 멈췄거든요? 우르가 막고 있대요. 오케이, 그러면 어, 이렇게 된 거 여기 주변에서 또 포켓몬 잡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 피카츄와 레츠고 했었구나! 부디 이 피카츄와도 레츠고 했죠? 뭐야, 피카츄죠? 슈카츄 뭔데? 여기서 슈카츄 만날 수 있는 거야? 하하하하하 치이 포켓몬 슈카츄 꼬리 하트인 거 봐 저쪽에 보이는 게 엔진 시티야 아, 아예 걸어서 가라는 얘기구나 어 저기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포켓몬 만나게 될까? 아이고, 누나! 또 오셨습니까? 아, 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한테 한소리 들었거든 누님? 저희랑 같이 가시는 건 어떤가요? 어, 그거 큰일이네요 어... 그걸 철벽 당하네 어? 포켓몬 박스 언제든지 포켓몬 센터에 있는 PC 박스에 접속했어 오, 야 이거 대박이다! 편의성이 엄청 좋아졌네? 이제 포켓몬 센터 치료하는 거 아니면 굳이 안 들러도 되네 바로바로 교체가 가능한가 봐요 투카츄 같은 경우는 다이맥스를 쓰면 거다이맥스라고 해서 아예 형태도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투카츄 한번 거다이맥스 해볼까? 이거 일로 와봐 레벨이 높으려나? 매우 강해보이는 로그스톤이래요 매우 강하다? 괜찮아, 우리 휴버니 장비를 정지합니다 아! 26레벨은 4바지에 기스는 날까? 두분 한 번 쳐보자 격투 타입으로 과외 한 번 쪼개 보자구 오마이갓 빤쓰러 x2 아하 보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빤쓰러 x2 제발 x5 오우 우리 슈버니 좀 요울리를 매겨가지고 깨워야겠어요 흔들어 x3 흔들어 x4 계속 흔들면 안되나보네 킹남지 에반데? 아 내 열매 다 훔쳐갔네 겉지열매 하나 그 다음에 복슝열매 하나 자 두개 넣고 이게 뭐야 쿠킹마만가 게임 장르가 바뀐거같은데요 불어 붙어라 톡톡톡톡톡 섞어 주세요 돌리고 돌리고 아 돌리고 돌리고 자 과연 완성 뭐라도 먹여가지고 좀 회복 좀 시켜야되는데 카레 그냥 일반 카레인가요? 뭔가 지옥의 카레냄새가 나는데 아 아휴 아 기다려봐 내가 진짜 미미 미미가 뭔지 보여줄게 진짜 제대로 된 요리 해봅시다 오랭열매 일단 다 넣어봐 궁극의 요리 시작한다 아아 minist 불 일단 붙이고 이게 시간대 요리하는게 중요한 거 같거든요 미미를 위해 됐어 하나 샷 아 ár 타이밍도 안 맞었어 은근히 맞히기가 힘드네 타이밍 이거 이번에는 좀 맘에 들어 할만한 요리가 나왔을까요? 카레 하진 않았어 다행이야 먹을만은 해 사람이 먹을만한 음식은 나왔어 이 맛은 마자용급 맛 마자용급이면 그래도 먹을만하다는 건가? 이거는 뭡니까? 포켓몬 굴 다이메스 포켓몬이 숨어있고요 4명이서 싸울 수가 있대요 주변에 있는 건 샅샅이 좀 뒤져볼게요 맥스 레이드 배틀 다이메스를 포켓몬을 이기면 포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드디어 배틀 들어가나 보네요 포켓몬을 바꿔서 슈카츄 슈카츄 같은 경우에는 다이메스를 쓰면은 거다이메스가 되거든요 이거 레이드인가 보네 저기도 혼자서 한번 도전해보자 드디어 간다 나도 이제 다이메스 써본다고 으어 오오오오옹 얀 뭐야? zego거 토중몬? 토중몬인가 타다 큰거봐 가라 휘카츄 رج 좋아 따이멕스 파워가 뭐였고 싸울건데 따의 맥스 챔띔몬이 우리 다이어텍 하 hogy 손바이메스 그리 manifests 슈카츄!! 다이맥스 를 넘어서 다이맥스로 도잉 도잉 피카츄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슈카츄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좀 되게 통통하게 생겼죠 이게 1세대에서 있었던 피카츄의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오오오오오옹 이거 안죽어!? 어 그러네 한방에 가버렸네 3궁의 폭풍이 더욱 세지고 있다 이거 못잡을 것 같은데 과연 방사.? 아니다 자 슈카츄 TY 다히 으닥 니이까 쭈우utions 화려하긴 해 화염방사 마무리는 슈카츄님이 찍게 해주세요 슈카츄 슈슉클울 쭈 roue 조우 펑 거의 뭐 이거 고대 괴수물 된듯한 느낌인데요 잡아봅시다 이거 포켓볼도 엄청 특이하거든요 저 거대 포켓몬볼 몬스터볼 일러트로 와이어 오우 묵직하고 막 묵직 묵직 과연 잡히나요? zin 신난다 도중문을 잡았다 근데 벌레같이 생겨가지고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도감용으로 앱ơn 레이드 배틀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네이티 이번에는 우리 휴버니 나이맥스 진행할 거 거든요 SEX8 봉뚱 우우우우우우우우 커즌 다이멩스 다이휴버니 나 나 나 나 나 나 안돼! 에바자뇨! 아니 그거 왜 나 먼저 놀려가지고 수탁나게 만드냐 나이스 우리팀 응원형 트레이너 나이스 우리팀이 알아서 잡아줄거 같긴 한데 아 이게 선빵을 내가 당해가지고 가라 휴버닝 다시 한번 다이멍스 가나요 아 다이멍스 한번밖에 못하나보네 두번 쳐 아 왜 나만갖고 그래 진짜 얼척이 없네 잘한다 기가 임팩트 오잇 일루와 넌 내 꾸야 롤롤롤롤롤롤 네이티를 잡았습니다 슈거니가 활약을 제대로 못해서 좀 아쉽긴 해 오 잡으니까 뭐 겁나 많이 주네 아이템 약간 포항같은 느낌인데 포항제철이 있을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뭐랄까 공장마을 같지 않나요 역시 엔진시티 니가 파네 어이 누나 누나 저 데리고 가요 잠깐 포켓몬 센터에 들어가자고 뭐지 또 누군가 있나 어 리그 카드라는 걸로 제가 또 꾸밀 수가 있는 모양인데요 어 어 이거 제 약간 프로필 프로필 사진 같은 느낌이네요 자 오늘 계속 또 포켓몬스터 소드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예 다이맥스를 통해서 레이드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거의 뭐 울트라맨 울트라맨 되가지고 배틀한 느낌이었어요 완전히 이제 형태까지 바뀌는 거다이맥스 종류가 몇가지가 더 있는데 걔네들도 바뀌는 모습 한번 보고싶네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좋아요 알람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구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슈바 슈바